5월 27일 금요일 내성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 항생제의 출현으로 일상적인 여러 질병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면서 인류를 괴롭혔던 병들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질병은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병원에서 생기는 포도상구균 간염의 가장 흔한 변종인 MRSA 즉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은 한때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보인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다 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 죄에 익숙해지면 그 결과에 대해 내성이 생긴다 술을 처음 마시고 난 뒤에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계속 마시다 보면 애주가가 된다 청소년들은 맨 처음 담배를 피우고 나서 대부분 며칠 동안 몸이 아프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법을 터득하고 난 뒤에는 골초가 된다 거짓말을 처음 할 때는 가슴이 콩닥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흘러나온다 죄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진다 그 결과가 곧장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요한이 도둑이라고 평가했던 유다도 맨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배신을 저지르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급속히 미끄러졌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했다 간음, 살인, 도둑질 같은 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에 관심을 기울이고 죄를 용인하면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는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그리스도의 품성에 눈뜨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죄가 혐오스럽게 보인다 유혹의 힘은 매우 실제적이지만 삶 속에 새롭고 거룩한 성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에 있는 정남웅, 심은정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선교사 자녀들의 신앙과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